정권을 잡게 되면 시어머니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한국의 언론들이 굉장히 좀 텃세가 심하죠. 텃세가 심하다는 이야기는 한국 언론들이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달라. 지금 여러분들 한국의 언론들 조선중앙동화나 이런 메이저 언론사의 주요 농객들이 한동훈 장관한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조선중앙동화 주요 농객들이 한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이라면 뭘 요구하는 거 아니까 조건부라도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여라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 조건부로 받아들여라 우리는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에 관계가 상화관계 수직관계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제 정쟁의 소용돌이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너무나 그게 정쟁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더불음주당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서 안 된다는 것이 압도적인 다수가 받아들여서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언론사는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여러분들 칼럼니스들이 한동훈 장관한테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을 취임하기 전에 이미 언론들은 거의 단합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이걸 이제 어떻게 헤쳐나갈지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들이는 순간 소용돌이는 다 그 중심으로 돌아가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이 용산에 할 말 할 수 있을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앞에 놓인 난제들. 이 중앙 칼럼입니다. 오늘 사슬. 이 사슬의 핵심도 뭔가 아니까 지켜보겠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에 놓인 첫 번째 과제가 김건희 특검법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 그렇게 이제 그게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보게 되면 첫 시험대는 더불음주당이 오는 12월 28일 강행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이 될 것이다. 한동훈 전 장관 이 건에서 변화의 단초를 보여준다면 새 리더십을 구축할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그 반대의 길을 걷게 되면 시작부터 바로 위기가 닥칠 수 있음을 유명하기 바란다. 뭐 거의 해빡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언론들이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 함께 우리 요구를 받아들여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부분 지금 언론 논조와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있다기보다 대한민국 언론은 과거에 박근혜 탄핵 전국에서 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저거를 까야겠다 이렇게 하면 그쪽으로 줄을 딱 서는 겁니다. 아주 고약한 섭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해빡을 하는 거죠. 그 반대의 길을 걷게 되면 시작부터 바로 위기가 닥칠 수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글의 뉘앙스를 보지 않습니까. 그냥 해빡하는 겁니다. 우리 요구 수용해라. 그 위에 글 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10월 11일 서울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부터 제대로 복귀해야 된다. 민심은 독단 독선적 국정운영과 정책 혼선 과잉 이념 경쟁을 되돌아보고 바꾸라는 종체적 쇄신과 승차례 주문이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언론 수준입니다. 2023년도 10월 11일 서울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이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이 15% 되었는데 그것을 여러분 7.49%를 뻥튀게 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거짓말로 사전투표율이 22% 되라고 여러분들 공갈로 여러분들 발표를 한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 확보된 유령 가짜 사전투표자 수가 37,453표입니다. 그 가운데 37,452표를 더불당의 진교훈 후보에게 더해 준 겁니다. 어디다 더해 줬습니까? 거소투표와 광수구 내의 20개의 진교훈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에 다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숫자가 착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사해 보면 37,452표를 쑤셔넣고 한 표는 개수조정을 위해 가지고 잘못 투입된 투표자 항목에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언론들은 다 뭡니까? 그냥 사기꾼들인 겁니다. 선거에 관한 다 사기꾼들입니다. 다음에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 너나 여러분들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 부터 제대로 복귀해야 된다. 이 선거는 2017년 대선 이후부터 역대 공직선거에서 가장 조작을 많이 한 선거지 않습니까? 그래 신종사기수법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기존에 7번 사용하던 다른 후보자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치는 방법이 아니고 통합선거인 명분 위의 변조를 통해 가지고 유령사전투표자 수를 만들고 그걸 전부 다 여러분들 더불당 후보에게 쑤셔넣은 신종사전투표 조작수법이 활용된 것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지.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사전투표자 기준으로 34%를 여러분들 인위적으로 격차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것은 2020년도 4.15 총선의 25%보다 훨씬 더 큰 거죠. 여러분들 한동훈 장관뿐만 아니고 윤 대통령 국민의힘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들이 이 선거 부정 문제에 침묵하고 이것을 외면함으로써 2024년 총선에 어려울 겁니다. 미래일이기 때문에 제가 예단 하진 않지만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대한민국 언론들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그냥 구역질이 나서 이런 글들을 내가 못 읽겠습니다. 그냥 방송을 해야 되니까 있는데 이 이야기 이런 거 쓰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글을 그냥 갈긴다. 글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심은 독단 독선적 국정운영과 정책운선 과잉이념 경쟁을 더돌아보고 바꾸라는 총재적 세신과 성찰의 주문이었다. 이런 거짓말들을 그냥 언론 그냥 식자층들이 그냥 대부분 다 동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 사회에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을 보려고 전혀 하지 않으니까. 이 문과 출신들이겠지만 꼭 여러분들 이과 출신이 아니더라도 조작을 한 것은 사전투표 득표라고 당일투표 득표를 사이에 차이만 구해보면 금세 나오지 않습니까. 이 거짓말에 근거해 가지고 그냥 억박 지르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그냥 리더십 스타일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비난한 거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 조선일보의 오늘 사슬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대통령과 관계의 성패 달렸다. 이 내용이 핵심도 먼 거 아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조건부라도 받아들이란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느 쪽인지 오래지 않아 판명될 것이고 만약 수직관계가 그대로라면 한 위원장만이 아니라 윤 정부와 국민의힘에 조치하는 결과로 개결될 가능성이 없다. 2020년도 4.15 총선 때하고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공직선거를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저지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조작된 선거 결과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그중에 이런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여론조사고 여론조사에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는 거리만 만들면 그것에 맞춰서 모두 다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론들의 논조가 분위기를 잡아주면 여러분들 그러면 다 거기에 맞춰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2021년도 6월에 국민의힘의 당대표에 당선된 이준석이 당선될 때 보시기 바랍니다. 언론들이 다 뭘 했습니까? 분위기 잡는 여러분들 전의대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뭘 조작했습니까? 모바일 투표 득표율을 조작해 가지고 나경원 씨를 먼저 인위적으로 낙선시키고 이준석이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선거 부정 세력들이 승리할 수 있는 끈덕지만 만들어내면 그러면 모든 선거 결과는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 문제를 철저히 함구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지뢰화될 비용이 본인도 많지만 본인에게 표를 던지고 윤 대통령의 선전과 여러분들 윤 대통령의 문제 해결을 여러분들 기대했던 많은 보수 시민들을 극단적인 그런 위기 상황으로 내몰게 된 거죠. 이 주류 언론들의 요구라는 것은 여러분들 간단 명료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조건부라도 한동훈 씨가 받아들여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한테 신임을 주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되들겠다는 것이 주류 언론들의 주장인 겁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는데 언론들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제가 볼 때는 사실과 진실을 다루는 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때거지로 몰려다니면서 한쪽의 방향을 잡으면 그쪽으로 그냥 우 하고 그냥 정어리 때 밀려가듯이 멸치 때 밀려가듯이 갈치 때 밀려가듯이 그렇게 여러분들 언론 지면을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 의견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정략적인 특검법이 절대 받아들여서 안 된다는 이야기 공병호 tv가 이틀 동안 실시한 더블당 12월 28일 김건희 특검법안 통과 예정 정치적 의도가 있는 배우자 특검 요구이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당연한 한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2만 2천 명이 여러분들 설문조사에 응하고 93%가 당연히 거부해야 된다. 이게 여론인 겁니다. 박 대통령 여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조선일보가 어마어마하게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하나도 반성 안 하는 거죠. 동아일보도 마찬가지고 그때 칼럼 썼던 사람들 가운데 제가 잘못된 정보의 바탕을 두고 잘못된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고해성사하는 사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움직이는 겁니다. 국민들하고 전혀 반대되는 그냥 특검법을 받아들인 순간 뭡니까 그건 완전히 정쟁의 소용도로서 집어넣겠죠. 그러면 여건이 마련되는 겁니다. 총선 조작을 위한 아주 우호적인 여건이 마련되는 거죠. 제가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무슨 사심이 있어서 하겠습니까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사실과 진실과 올바름에 대한 열망이 있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동물관 부가 다릅니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윗선 조작 이런 것이 익숙하게 됩니다. 국민하고 전혀 다른 내용을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사슬뿐만 아니고 김영 칼럼 동아일보의 대기자들 칼럼이나 중앙일보의 뭐뭐한 칼럼들 그걸 내가 다 묶어가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게 다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냥 비판적 사고가 없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게 없고 그냥 저거를 조지하겠다 생각하면 그 조지는 방향으로 다 줄을 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손껏을 가지고 다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한동훈이 받아들여라 받아들이면 수직관계 청산된 걸로 알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수직관계인 걸로 알고 우리는 계속해서 비판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